이 물은 일단 오피탈, 병원, 호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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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까? 그래. 진짜 이 물은 냄새 한 번 맞혀봐봐. 냄새 한 번. 냄새? 좋네. 오빠 먼저 마셔봐. 이거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내가 양보할게. 이 새끼야. 상한계란. 상한계란. 상한계란이라니 온천수의 향이지. 그래. 뭔 샷했네? 어때? 맛 괜찮지? 응, 괜찮아. 응. 그러면 오빠 한 번 더 먹어볼래? 괜찮다며. 아니 오빠가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서. 그러면은. 음. 오빠가 만족하면 뭐일거야? 몰라 오빠가 뭐 원하는 거 있어? 아이고. 그냥. 오빠 원하는 거 얘기해. 왜 너무 좋아하지? 뭐야.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. 오빠. 잠깐만요. 혼자 웃어. 혼자 생각하고. 자꾸 얼굴 빨개지고 이상한 것 같아요. 이상해. 자꾸 귀 빨개지고 귀 잡아주세요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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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개졌어. 멘트가 나오기까지. 굉장한 귀의 빨개짐과. 부끄러움과. 되게 귀여웠어요. 그 모습이. 로빈의 귀는. 속마음.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심장과. 로빈에게 자신의 귀란. 배신자. 그래서 방금 그 귀가 빨개진 그 소원이 뭐야? 소원이. 이상해. 말해주면 해줄거지? 이거 마시면 해도 돼. 약속. 해줄거지? 그래? 그래? 뽁뽁. 그래. 오. 왜 나만. 오케이. 사랑해. 첫 번째 손님. 아. 봤잖아요. 나뉘다 쳐주세요. 아니요. 진짜. 진짜. 그래서. 그냥. 에이. 왜 그런 걸 이렇게 시켜. 뭐 그런. 상상했어요.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. 좀. 스킨십이나 이런 것들이. 그다지 좀. 자연스러운 편은 아닌데. 저도 되게.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. 자아. 더 마시면. 아주 조이게. 건강이 좋으니까. 건강이 좋으니까. 건강이 좋으니까. 한 두세 번 정도 더. 그만. 알았어. 가자 이제. 가자. 다했지? 아. 밑이 좋네. 가자. 선로 가자. 가자. 뭐야. 어떡해. 왜 그렇게 너무ombres 하지? 아. 감사합니다. necessarily 건강이 kahvel이овойiuChez Howard. 얘들아. chatting어? keiten의 휴대원을ony 잠시하는 모습은 다섯 9일에 굵을ücklich하다. 저 좀 마와 fraud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